안녕하세요 제이뽑볼입니다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네이마르 플레이를 도전을 했습니다 네이마르 플레이는 저에게 정말 익숙하지 않기도 하고 워낙 고난도의 기술이 많아서 한국과 태국에서 3개월 동안 네이마르 기술을 연습하면서 도전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풋살 경기 태국에서는 축구 경기에서 도전을 했습니다 네이마르 미션은 첫 번째 미션은 네이마르 솜브레로 플릭 두 번째 네이마르 시그니처 기술 레인보우 플릭 세 번째 네이마르 시그니처 기술 네이마르 페인트 네 번째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엘 클라시코 다섯 번째 부위 연속 드래그백 여섯 번째 넌 레그 일곱 번째 마르세우 턴 마지막 여덟 번째로 네이마르 라보나 컨트롤 또는 라보나 페이크 여덟 개의 미션 중에서 다섯 개의 기술을 성공하면 미션 성공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어이 현진 오랜만이야 제 거에요? 어 현진아 오늘 훈련에 대해서 한번 소개 좀 분석을 했어요 네이마르가 잘하는 게 뭘까 오늘 네이마르가 갖고 있는 특유의 습관, 장점들을 잘 준비를 해서 제이픅볼이 또 따라할 수 있게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네 근데 진짜 많은 구독자분들이 네이마르 하는 거 도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네이마르의 습관을 우리가 가져와서 해야 더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이마르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장점이자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좋은 자동차는 제로백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스포츠카는 0에서 100으로 가는 속도가 되게 빠르잖아요 네 네이마르가 그래 네이마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100으로 갈 때 그 순간 속도를 확 올리는 그 능력이 엄청 좋단 말이죠 네 멈춰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먼저 배울 거고 네이마르는 볼을 자주 세워놔요 근데 자주 세워놓는 이유가 자신이 있으니까 자주 세워놓는 거지 음 그러니까 볼을 잡을 때부터 형은 자신감이 있어야 돼 음 볼 잡아 공을 보는 게 아니야 음 상대를 봐야 돼 이게 지금 상대거든요 음 상대를 봐야 돼 제스처 한번 나 이쪽으로 간다 언질 주고 발 한번 들어 내려놔 그리고 손가락으로 자 여기서 한 발 움찔 줘 그 다음에 나 니 제낀다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발을 뻗을 때 툭 치고 하는 거지 아 발목살 이 때린 발이 바로 뛰는 스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네이마르가 빠른다 오 오 그런 거 좋아 그런 거 좋아 그렇지 오 오 거기서 들어가야지 오 오 오 오 오 오 안녕하세요 제이쁘 볼입니다 오늘은 저희는 수원 최고의 풋살팀 세일러문 에프에스에서 자체 경기를 하러 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그 시절이 좀.. 작년에.. 작년에 우리 청주대에 나갔을 때가 거의 다른 팀들이 세일러문이 거의 2002년도 월드컵 수준의 멤버들이다 저희 상에 그 멤버는 나올 수가 없다 좀 조용한데? 요즘 운동을 잘 안해가지고 아 그래요?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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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내가 잘하고 왔는데? 앞에만 라인만 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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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띄워 때려 때려 어이 좋았다 벌써 했어 이것은 그 spring 거 외국 대기 응 때려! 운동해 운동 운동해! 아아앜! 아아 좋았다 좋았다 오케이 오케이 아 사이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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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헤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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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어이 좋았다 아 어이 어이 뭐야 이거 종교 종수 사이 고 패스 나이스 한 번 더 한 번 더 형 어이 어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케이 오케이 내가 거니 으 으 으 으 으 으 아이고 야 뭐야 와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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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가 다녀가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 고리타이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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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마르플레이에 도전을 하러 왔습니다 사디캅 사디캅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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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디캅 사디캅 장비 상태는 대충 여기 이 멋진 경기장에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진例えば 내 말 내 말 내 말 내 말 나 splash 호러 그리운 성격 흠 시스템 짠 출시 아빠는 지금 아빠는 아이iveness 으 지금 도착 도착 랑카우 띠 띠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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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